1. 2. 3. 3. 3. 4. 5. 5. 5. 5. 5. 5. 5. 5. 아니 근데 저기 발밑에서 피하는건 좋은데 그 다음이 너무 어렵다. 저는 가웃보다는 제 멘탈을 더 챙길게요. 아니.. 엑스트라 데려온나? 라인패턴 중간에서 피했으면 되지. 도스키드 굳이 발밑에서 안피해야돼? 뭐지. 엑스트라 엠페어로 오토본 끄고 했는데 음.. 어떻게든 봐주자 너무 재미없어 또 더 달려야 ninj 오메 다이사 클리어 오메 오오카 100키로 오메 어? 갈색인데? 음... 어? 네... 갈색인데...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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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갈색인데? 네... 1. 2. 3. 4. 5. 5. 5. 6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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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providing 너무 위험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아악! 였다!